영원 브라더스 안녕하십니까 영원 브라더스입니다 자 오늘 도윤이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에 갔죠 그럼 저희가 오늘 둘이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형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오늘 무슨 임무를 수행하실 건가요? 오늘은 24시간 둘이서 진행합니다 사실상 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2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면 뭐 간만에 제대로 된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형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24시간 동안 만 칼로리 섭취하기 와 만 칼로리가 말이 만 칼로리지 굉장한 겁니다 만이면 100이 100개입니다 그렇죠 성인 권장 1회 권장 칼로리가 약 2400 칼로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의 성인 4명이 하루에 먹는 양을 먹어야 되는 건데요 이 아담한 덩치로 쉬울 것 같은데요? 그래요?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사 오셨잖아요 봉지에 일단 이게 점심 중에 끝날 것들 얼마 안 돼요? 네 많이 많이도 사 오셨는데 평상시에 제가 먹는 양 네 한 끼에 섭취한 양 주로 과자류를 많이 사 오셨어요 네 가성비가 잘 나오는데 네 자 그래서 바로 지체 없이 지금 몇 시에요? 현재 시각 오후 1시 오케이 내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만 칼로리 채 여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지? 네 자 저의 첫 끼 평상시에 먹는 제 주 코스입니다 투 불닭 앤 투삼김 1430칼로리를 한번 섭취해볼까요? 먹방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진짜 하루에 평소 먹는 양으로 먹으면 만 칼로리 이상 될 것 같은데요? 소스 묻었다 아 씨 3칼로리 흘렸다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편집할게요 걱정 안 해도 되죠? 성공할 수 있죠? 일단 뜯지를 못하는데 불닭 곱빼기란 말이에요 곱빼기 이거 봐봐 양 봐봐 형 이렇게 삼김 한 손에 들고 먹잖아요 네 한 손엔 불닭 한 손엔 삼김 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좀 보면서 먹겠지. 고맙습니다. 몇 칼로리였죠? 1430. 1430칼로리 완료. 쉬운데요? 이거 있네. 아 이거 추가해. 지금 먹죠 이거. 335 추가. 1765. 벌써 2000 가까이? 시작한 지 45도 안 되는데. 그니까.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Seriously?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집하면서 주전부를 좀 씹는 편이에요. 이걸 한번 씹어보려고요. 참고로 이거 다 먹으면 410칼로리입니다. 칼로리를 좀 더 채워보죠. 오우. 야 이거 생긴 거 봐. 도통하다. 아. 아. 안 해. 근데 이거. 구라치졌네 이거. 뭐지 이거? 깔보습니다. 뭔가에 집중하면서 먹으면 포만감이 잘 안 느껴져요. 이 뇌에서 먹고 있다는 건 인지를 잘 못해서 그래서 좀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건 지금 성산균 헤이 헤이.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왔어요. 10 오늘. 이 inne. 기사님은 будем 사위로 기사하면서 두nan 또 세진오 칼로리 Tiny Prince 이 단 слов은 그럼 편집을 하면서 또 다른 걸 먹어 볼게. 지금 먹을 건 롤리폴리야. ciones인정부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아무튼 롤리폴리 티아라의 명곡으로도 유명하지 그 외의 명곡으로는 섹시러브나 러비더비더비 러비더비더비 등등이 있지 참고로 이건 295칼로리야 그럼 한 번 섭취해볼까? 난 그런 거와 동시에 편집을 해 멀티테스팅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근데 좋아할만한 거 또 찾았어 소시지 불닭 핫스틱 핫스틱? 이건 뭐 좀 더 뭐 먹든 말든 해볼게 한 255칼로리 그냥 분쇄시켜버리지 않네 95 295? 2400? 70칼로리 와 왜 드세요? 왜 드세요? 아 한 번 먹어보려고 무슨 맛인지 난 바로 뜯어 그 자리 다음 이 녀석이야 와 눈에 띄네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233칼로리 아 약하네 다 233칼로리 찢어버리 응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시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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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724칼로리야 와 이제 편집은 좀 하기 싫거든?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봉은성 할 거야 그래서 이거 뭐시죠? 선미 풀캠? 포구 속에서 중앙대 안성김축제 오 아 최근에 나온다 어휴 으음 흠 히히 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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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갔어 이거? 제가 뭘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롤러코스터 아아아아 롤러코스터 이거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MC 스나이퍼의 킬링 버스 라이브로? 널 사랑하고 널 믿어주는 것 내 친구는 아직 그녈 사랑해요 그래서 인지 내 친구는 아직 우나봐요 BK 이런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막혀요 그래서 내 친구는 아직도 우나봐요 결별의 종말론 하늘은 온전한 나의 편 신에게 그대를 뺏긴 내가 영혼을 바라 겉으로 가게 하늘은 온전한 나의 편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와 잠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뭘 듣고 있는지 이 새벽에 비추는 조생딸 오감보다 생생한 육감의 색깔을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 술취한 몸이 잠든 이 거를 뒤적고 다니다 만나는 마지막 신호등이 창가로 비친 조생딸 침대가로 날아온 파랑새가 전해준 그녀의 머리 돌아 순간 픽 하고 나와버린 시야는 오감에 점점 이미 이미 희미해진 내 호미 육감의 교감으로 오감 따윈을 초월해 버린 기적의 땅 쉿 몽환수 나 육감의 교감으로 포만감 따윈 잊었어 지금 6시간밖에 안 되는데 반을 먹었어요 왜 6시간 자고 일어나서 해도 되겠는데? 그러니까 내가 몽환수 플로우나 연습하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영롱한 몽롱한 그녀 눈빛 속에 난 춤을 추고 뒤적이는 파랑새 지금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걸 하나 더 먹을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지루하시죠?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나 라면을 끓여 먹을 거야 500kcal밖에 안 돼 난 지금부터 요리를 할 거야 내 요리 실력을 잘 봐도 일단 냄비를 찾아 설거지를 않았네 여기다가 끓일 거야 두 개 물을 떨을게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볼까? 물을 끓여 그리고 라면을 뜯어 두 개야 두 개 난 뭐든 하나는 취급 안 해 묶고 더블르고 난 물이 끓잖아? 넣어 난 못 참아 난 사실 안 끓어도 넣어 그냥 수프를 넣어 끓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? 그 다음 먹어 물이 끓였고 뭐 제가 1,000원으로 구워 나 먹지 너무 맛있다 배가 끓였다 물이 끓여놀 물이 끓이네 물이 끓여 미치겠네 내가 먹지 물이 끓여 물이 끓여 물이 끓여 물이 끓여 물이 끓여 물이 끓여 잘 먹겠습니다 업제 다음은 후식 메로나야 이거 먹으면 뒤지는 거 아니겠지? 끈적거리거나 녹았던 흔적이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고? 전부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벌써 먹었는데 어떡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후렌치파이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지 내가 이걸 다 처먹는다면 900칼로리를 섭취하게 돼 아 진짜 나아 더워 아니 지는 못 가지 않아 하루 종일 쟁일 먹는구만 플러스 900 아 제가 이제 먹다 보니까 아 짜증이 나더라구요 깨작깨작 먹기 싫어서 농도 농도 강한 것들로 그냥 다 먹겠습니다 어제까지 깨작깨작 거리고 있기 싫어가지고 형 되게 여유로운 척 하시는데 지금 30분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잠을 좀 오래 자가지고 성공해야지잖아요 와 근데 이거 먹기 쉽지 않아요 기엄덩어리에요 이거 다 참기름 그냥 마신다고? 저 어렸을 때 참기름 할머니가 컵에 따라서 마시고 그랬어요 이거 올리브유도 아니고 마가린 1400칼로리 퍼먹죠 이거 전 이거 그냥 퍼먹어요 전 집에 심심할 때 빨리 빨리 먹어요 맛있어요 그게 누가 먹어 100칼로리가 쉽지가 않구나 어려운 거야 근데 잠을 안 자고 먹어야 돼 100칼로리를 그 정도로? 잠을 잤더니 안 되더라구 한 병에 몇 칼로리? 악마의 숫자 혹시 아세요? 666이잖아 666칼로리라고? 아 좀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이거 아 무슨 박카스 마시듯이 비타오백이에요? 비타오백이에요? 와 나 참기름 이렇게 마시는 사람 처음 보네 응 응 와 씁쓸해요 와 거의 다 먹었어 이거 뭐야 만 카로리 챌린지 이렇게 하는 사람 형 밖에 없을걸? 혹시 그럼 녹여주실 수 있어요? 전자레인지에? 전자레인지에? 네 이거 갖고 네 이거 먹고 있을 것 같아 참기름 성공을 향한 그 노력이 진짜 가상하네 쪽팔이잖아 고지혈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고지혈증 걸리면 죽어요? 죽진 않아 그럼 뭐야? 혈관 터질 수도 있어 근데 뭐 이런저런 경험하는 거죠 제가 녹여왔습니다 응 와 한 병 클리어 전 이거 못할 것 같아 형 저보다 잘 먹는 거 있네 기름 참기름? 네 전 취두부도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좀 역겨워요 근데 이것도 그렇지 써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역겨울 것 같은데 야 한 번에 거의 반 병 먹었어 이게 소화가 안되고 바로 스메는데요 아 진짜요? 네 와 하하하하 세상에 이런 일이 참기름 마시는 아저씨 나왔었어요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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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수치가 좀 높다고 그러는데 의외로? 아 당? 응 신기하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1권장 양 지방 137% 들어있어요 두 개 합치면 200 270% 하하하하 이게 이게 300%다 100g이니까 그럼 저는 570%로 먹는 거예요 하루 권장 지방 섭취량에? 네 와 음 다 먹었어? 응 와 자 참기름 두 병 클리어했고 이제 제가 녹여 아 이게 좀 빡세 이게 아 이게 좀 빡세네 역대급인데 이거? 자 자 요거 조금 남았고 요거 한 팩만 드시면 성공입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고지혈증이? 네 차라리 차라리 그 잠을 좀 줄이시고 다른 거 더 먹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?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? 제가 잠이 좀 많습니다 하하하하 Done 그 다섯 장 먹으면 성공입니다 만 칼로리 24시간 동안 전 각오가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 각오로 잤다? 안 되면은 뭐 휘발위로라도 먹어야겠다는 자세로 잔 거예요 전 아니 왜? 어죽자는 각오로는 전 임하지 않아요 오랜만이에요 치즈 10분 남았습니다 10분 10분 동안 치즈 3장 자 여러분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6914 1466 666 666 666 350 다 먹었을 시에 1072 칼로리 됩니다 자 요거 먹으면 1072 1072 1072 1072 1072 1072 섭취했습니다 야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제가 밤새서 잠 한숨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진짜 계속 먹기만 했어야지 겨우겨우 성공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먹었으면 네 전 마지막에 형의 불굴의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박수치면서 끝내시죠